북한 김정은은 요즘 리설주와 김여정을 대동하고 신발 공장을 시찰하는 등 민생 행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군부대에 실탄을 지급하며 준 전시체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채연 기자입니다. 북한 김정은이 분홍색 운동화를 유심히 보면서 활짝 웃습니다. 한 달 만에 공개 시찰에 따라 나온 리설주도 진열장을 구경합니다.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도 동행했는데 김여정은 지난 7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뒤 만경대 혁명학원과 신발 공장 등 김정은이 가는 곳을 잇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. 김정은은 한 달 넘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분사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대신 선전단체가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해 위협을 쏟아냈습니다. 북한 당국은 군과 보이성의 비밀경찰들에게 무기고에 있던 실탄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준 전시태세에 가까운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군은 북한의 후방 침투에 대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 개편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방어를 위한 울릉부대도 내년 하반기 편성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